오늘 책 1부 2부를 공부하겠습니다 17페이지까지를 1부로 하고 1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2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지요 그래서 EBS 여원이 꼭 알고 갖춰야 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켰는가 우리에겐 참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말씀 운동표로 가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된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중대한 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꼭 깨닫고 알려야 될 부분이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이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꼭 이해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교인 중에 많습니다 복음은 뭐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모자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오늘 여기에서 답이 안 나왔으면 그 요원은 내보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가도 잘 안 될 것입니다 되어도 열매가 안 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분명한 결론이 내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고 하나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란냐고 물었습니다 그 하나만 물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여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잘 안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좀 있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두 가지는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에 내게 있다 그러므로 가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꼭 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원이 이거부터 먼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요지를 이야기 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에서 전도를 한 단계 깊이 이해해야 될 방법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전도하라고 안 그랬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같은 동격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기 위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다른 사람은 건지기 위하였는데 안 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이것은 불신자들이 틀림없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당 50만명 저기에 빠져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무슨 귀신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에게 죽어갑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가 틀림없이 여기 그려지면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중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꼭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리포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보금 들고 나가는 자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나왔지요 그 생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빌리포 3장 7절에서 14절 바울이 고백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이 바울은 충격을 받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격을 안 받아 버리면 자꾸 공부만 하게 되죠 오늘 낮에 기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교회에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공부입니다 성경공부하면서 교인들에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왜 문제가 오느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인데 왜 그러냐 중대한 부분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파와 전도를 모르고 성경공부하면 큰일납니다 이 바리새인인 것처럼 되고요 이 영적으로 이상하게 되거든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기도하면 결국은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충격받아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말 세 가지를 하죠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방주교회 서울 5 5073 강수로 교회 2138 차 빼달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실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바울이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도착한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를 잘 이해해 뿌리면 이 계획 따라 가지게 되십니다 상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 바울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면 그렇게 되십니다 여러분의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삐치자 삐치면 내가 깨진다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암만 못 놔도 그리스도만 알게 되면 실제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양심을 내가 속이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계획을 못 세웁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해를 잘 못 할 겁니다 계획을 못 세워요 제가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인도했는지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는구나 그걸 내가 이해한 거 있지요 저는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도에 끌려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끌고 다니는 거지요 끌고 다니니까 전혀 계획을 못 세웁니다 전혀 계획을 못 세우고 제가 다음 주에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릅니다 그걸 알면 내가 머리가 아파 안 돼요 너무너무 지금 끌리다니까 우리 교회에 전혀 사업 계획을 안 세웁니다 안 세우는 게 아니고 못 세웁니다 그냥 계획이 없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다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의다 이렇게 하면 아 그런가 내가 그렇게 알고 또 다음 다음 주일은 헌신적이다 이렇게 하면 아 그런가 이렇게 알지 제가 계획을 못 세우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 있죠 옛날에는 계획을 너무너무 잘 세운 사람인데 참 그러게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깊이 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방법을 싹 달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문을 미리 미리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요원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요원이 알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가 문제 생기는 것은 이거 반대의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지금 성도들이 실패하는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거 반대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막 설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계획 만들어 가지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로 이거는 공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눈만 떠면 전도해야 될 사람이 옆에 옆에 와 있을 것이고 가는 데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본문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비유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세 얘기를 하시고는 비유 세 가지를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열 처녀 비유 밸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예수님이 우리는 이걸 예수로 넘어가지만은 주님께서 기중하게 알아듣도록 그러면서 공통점이 보면은 다섯 처녀가 쫓겨나서 바깥에서 일을 가놨다 그 다음에 염소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놨다 그런 얘기 나오지요 그러면 봉사를 잘 못했더니 저 바깥에서 일을 갈고 쫓겨납니까 지옥 갑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주 뜻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하시는 가운데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다르다 똑같은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지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못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지금 두 개를 비유해서 주 골자 말씀은 어디에 있냐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다르다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 있죠 구원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으픈 말을 해뿌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보금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보금의 사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보금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깥 어둔 뇌에 쫓긴다 성경을 하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봉사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24장의 연결식은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그게 봉사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로 우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신랑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다 이런 중대한 얘기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냐 이런 요원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가야 되는 기중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뭘 하셨냐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며 거기서 모세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성곳은 걸어간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걷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 살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라 아마 우리 김종등 목사님이 나중 광고를 하실 것인데 그 우리 서울에서 전도 신학원을 개설을 했는데 140명 모집하는데 딱 140명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딱 알맞게 이래 보내주셨는데 뭐 때문에 신학원을 하려고 하느냐 신학교 엄마 있는데 우리 몇 명 목사님이 이 다락방에 참여하는 목사님이 저와 같이 이제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무슨 각오를 했냐 사모님 여전도사님 교회에 흔히 많은 여집사님들 신학 공부해가지고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학 공부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도자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전도모라는 일부는 하나님께 유익도 안되고 교회에 유익이 안된다 그래서 막 이 우리끼리 하는 말 여기 지금 사명자들만 모였으니까 지금 평신도가 신학교 가면 잘못하면 사람 베려버립니다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지요 사람 나쁘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이상하게 돼 사람이 덜 떨버려 가지고 있지요 이거는 교회 하던 봉사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나이지만은 이상하게 신학교들이 그냥 바람나와 돌아다니고 나쁜 바람은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바람이 계속 돌아다니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지요 뭘 못하느냐 전도 못하게 돼 오히려 전에 보다 더 못하겠다는 거지요 내가 사명을 깨달은 게 있지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는 여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여집사님들을 전도 바로하도록 가르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동 목사님과 제가 신학원 하자 술 사자 그 이유는 확실한 전도 요구를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받는 거는 아무나 받으라 학벌도 필요 없다 중간에 가다가 퇴학이 있다 퇴학 어떤 퇴학이 있느냐 전도의 사명자 아닌 사람은 뽑아내 보시죠 그렇죠 전도 사명 없는 사람은 그건 말라고 그래 훈련시킬 것입니까 그런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국민학교 중퇴해도 괜찮다 학벌도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뭐 그냥 사람같이 생겨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가르치는데 순간에 갔다가 대학식을 보내겠지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원만 남았다 하면 틀림없는 이거는 교회에 도움되는 요원 되도록 고래 만들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모이는 전도학교는 뭐하는데냐 이제 실탄을 제공하는 데입니다 자료를 계속 주어서 내가 싸우도록 만드는 데고 원리를 총소는 법을 배우는 데는 어디냐 신학원이고 실탄을 계속 주는 데는 전도학교다 그렇게 해서는 전 지역을 복음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 이 자리 떠나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자리까지 앉아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를 뒤집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심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범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쓰러졌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기도 안 만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얼마만큼 누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중합니까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겠는데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십니다 두 번째 3장 8절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의 소원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모세의 80평생의 소원 딱 맞붙으신 것이지 그래야 일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오늘 낮에 마주쳐야 역산될 것입니다 웃는 장난치로 이게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계보금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맞부딪혀야 됩니다 꼭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EBS 요원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제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전도인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 뭐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가 너무너무 교회 같지 않다는 걸 나는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싸움이나 하고 할 일 못한다고 나는 봤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교회가 너무 엉뚱한 일에 시간 보낸다고 나는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주위의 백성들이 성경창송 들고 엉뚱한 대로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입니다 우리가 성경창송 들고 복음자로 나가야 될 것이고 민족 살리고 대학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나의 평생소원이라 타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창송 들고 복음사명 못 깨닫는 것 외에는 전부 타락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딴 거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딴 거 하라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돈 벌고 이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걸 명령한 바가 없습니다 무슨 운동이든 게 필요 없는 운동입니다 복음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뭔 운동이든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오가 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모세에게 딴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모세의 평생소원 하나님의 소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게 맞부딪히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의 원안이 풀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모세의 원안이 딱 맞부딪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교회가 싸우고 엉뚱한 짓 하든지 그래서 내가 우리 중직자들 모아놓고 자주 얘기합니다 나는 20년 전부터 복음 전파를 준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엉뚱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 교회는 복음 전에 된다 다른 거 하는 건 전부 다락이라 교회는 복음 전에 된다 다른 거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신빙설 거 없다 그러면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느냐 두고 봐라 두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지는지 안지는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처리고 소울지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우리에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료를 고락하려면 모든 것을 너에게 따여주실 중직자들 여기 계시는데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언어는 언가히 하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계도 모여가면 언가히 떠들고 대강대강 빨리빨리 내면 가세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노님 장노님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냐 우리 교회 장노님 말이에요 장노님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상계도에 서고 유광순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고 설 때까지는 나는 장노님에게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닐 테니까 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민족이 지금 내가 집사님 장노님들에게 보고해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지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내가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고 교회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단위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재직계 참석이기 때문에 재직계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야 내가 내가 그 법을 몰라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복음이 너무 급하니 내가 막 동서남부로 막 돌아다니 테니까 절대 내는다 간지 하지 마라 당분가이다 정상계도에 설 때까지 이 얘기를 내가 몇 번 했습니다 했더니 많이 이해를 해주는 거 있죠 참 장노님이 고맙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지금 복음전하고 다닙니다 전혀 보고하지 않고 보고를 누구에게 다 보고를 합니까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장노님들 들으면 기분 아플 겁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의 종들이 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첫째는 교회 때문에 못하고 신도 때문에는 못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지금 영이 눈을 펑쩍 뜨지 않아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 사자몽사들이 가방 들고 전부 대학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고 중인학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짓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소견입니다 저 소견 용서하지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 소견입니다 부용해도 하지 마라 제 소견입니다 재직해도 대강 대강 해라 그건 제 소견입니다 모여가지고 막 언가히 떠들고 막 언언것도 하지 마라 제 소견입니다 각 기관도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떠들지 마라 지금 전부 들고 나가라 보금 들고 나가라 니가 도대체 1년에 전도 몇 명이 했냐 니 주위에 전도 열매 일어나고 있냐 안 일어나고 있다면 니는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라 아까 내 기자보고 그랬어요 전도란 뭐냐 지금 분명히 밖에 전도받을 사람이 있다 기자 당신 옆에 생명도 일어나고 있냐 그럼 당신 정상적인 사람이다 정상적인 신자 생명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축복을 전부 다 놓치고 있다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말이죠 엉뚱한 데다가 말해 기중한 돈을 전부 다 갖다 바쳐 돈은 전하지 않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대한 답을 얻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오면 정말 여러분 곤란합니다 정말 웃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3장 14절 15절 방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 내게 증거를 올리게 보이겠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증거 옆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증거 나타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주의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게 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아주 인본주의보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증거가 계속 있나게 되기 바랍니다 부산에 저의 교회를 위해서 증거 놔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무슨 증거 놔야 되겠냐 불신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전도해야 산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많은 신자들이 기존 신자들이 정말로 복음 많이 살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증거 주님이 증거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새신자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새신자에게 나가기 전에 요원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새신자에 있는 메시지는 양육 부분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4절 하나님은 지금도 갈급한 장소와 사람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구원 받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 주님은 제리 모셔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 눈이 이제 입에서 요원에게 확 열린다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교인이 복음 전할 때는 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진짜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일꾼들 숨겨놓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 합숙훈련 두 개가 있습니다 1차 합숙훈련이고 팀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팀사역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아마 이 지역으로 그 다음에 전도학교에 신학원에 활동하는 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또 안 그러면 신학원 활동에서는 와서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전국 지표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실제적인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팀사역자 훈련 거쳐 나온 사람을 붙잡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붙잡고 전국의 복음화운동을 실제적으로 이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도 갈급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진실로 주님 이름을 진짜 축복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원들을 깨닫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성령 세례는 그냥 부어진 게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연된 대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을 깨달은 자들 예수 아는 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 계시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복음을 받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거기에 총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을 자와 전할 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방법이 나왔죠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이 야수원 같은 사명자를 예비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일꾼을 이해하시게 될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복음 전파의 당위성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마시고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속지 마시고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정 짜는 분들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위성 빨리 우리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를 빨리 자세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복음 안 받으면 누구든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가지고는 누구든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가지고는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 한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될 것이요 복음 위에서 지금도 일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혹 이 중에 오해할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해하는 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응부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이 4등의 17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복음 들고 나가야 되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요원이 EBS 요원이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깥에 불신자가 문제 아니고 신자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심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보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불신자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추레우기 3장 7절 8절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신자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왜 들고 나가야 됩니까 4등의 3장 1절에서 6절을 봤습니다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빨리 뭘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자꾸 합숙을 하라고 하냐 팀사에게 하라고 하고 자꾸 전도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요원이 빨리 지금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주의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책을 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원들 눈을 열어보니 정말로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주 볼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날아보면서 제자 삼아라 성교사 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자 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 삼아라 빨리 복음을 예시키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가르치라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빨리 가르치라 제자 삼아라 이게 지금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도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한번 기도해보세요 한 달에 하루만 나가면 됩니다 일본 성교사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있는 사람 들이다가 훈련시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태국에 성교사 가야 됩니다 그러나 태국에 현재 있는 사람 불러다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성교 문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나면 곤란합니다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한국말을 할 수 없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성교 전도도 지금의 저로의 기회입니다 아직은 가보니까 한국말 잘하면서 외국말 하는 교포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 되면 없어집니다 다음 세대 되면 한국말 아예 못해요 지금이요 저로의 기회입니다 지금 누굴 데리고 왔냐 우리가 가서 아무 말 잘해도 안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노후 졸에 있는 사람을 바로 지금 데리고 훈련시키고 지금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잘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하고 통하는데 답을 다 깨웁니다 중요한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하라 그러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절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뭐 해야 될 것이냐 문이 금방금방 열립니다 금방금방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오늘 잡고 다음 강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한달날 끝내면서 이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국의 대도시, 군소도시, 농촌, 어촌, 전도학교 복음 똑바로 전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서 이 전직으로 복음절하기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복음절이 펼쳐질 것입니다 외국에 270개 대학별로 중고등학교 국민학교까지 전도학교 운동을 펴고 갈 것입니다 여원이 지금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전도학교 할 때 다락방 각 지부별로 손을 붙잡고 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얼마든지 얻으십니다 왜 지부를 꼭 손을 잡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회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변질시키고 싶어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붙잡고 하는 운동을 펴시기 바랍니다 중공, 소련, 모슬렘 큰 밭입니다 모슬렘 한 3분의 1이 소련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분이시다 두고 보십시오 여기지요 북한에 지금 곧문이 열립니다 북한에 바로 우리나라 아마 문 열리면 북한 사람이 서울쪽으로 예배 들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 문이 곧 열립니다 북한에 가장 빠른 문이 열리면 지금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다락방 수십 군데 전도학교를 세워가지고 다락방 파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의문을 부탁합니다 일본 50개 현에 한 군데 전도학교를 하나씩만 세우면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영원도 보내고 지금 비디오를 특별히 찍고 있습니다 비디오도 보내고 좋은 강의들만 정리해 비디오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일본 50개 현을 이 미국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열에만 붙잡으면 이 세계복음만 문이 이제 확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어렵습니까? 답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보고 지금 파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문을 완전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특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시간에는 힘없고 연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냐 역사적인 일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여기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 부응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단지 은혜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역사적인 중대한 기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지금 살아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1994년 2월 28일 날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거부하려고 해도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거부하려고 연구를 해봐도 교회사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일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중대한 질문에 답을 하나 내고 오늘 강의를 끝내고 요원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 요원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약했는가 하면 물질적으로도 연약하고 사회 배경도 그렇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초대교회의 바리세인이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연약한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굉장한 시도를 했습니다 안되는 거 있죠 기독교 세력이 커지니까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정권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50년 동안을 교회를 막 눌렀단 말이에요 안망하는 거 있죠 이 로마 정권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설명 못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세계에 공산주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기독교를 전혀 학살하고 구멍이 되어있는데 안망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런데 말이요 기독교가 성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강한 기독교가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망한 거 있죠 영국의 스포전 시대에 대단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모의가 떠들고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린거지 아랫게도 신문이 보니까 런던에는 교회가 전부 문 닫아들 정도가 아니고 전부 폐합되어 술집으로 이렇게 다 98%를 자랑하던 러시아 교회가 잘 믿든 잘 못 믿든 98% 된 러시아 교회가 사정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강한 정권이 밀어붙일 때도 기독교는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강한 속에서는 왜 무너졌냐 답을 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러시아 시대 때 대단했습니까? 유럽에 얼마나 강한 국가의 교회들이 말이에요 전부 허물어지기 시작하느냐 왜 이러냐 그렇게도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했는데 안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해서 안 무너지고 살아남았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책임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한 시대를 살고 가는데 주님이 제림 오셔버리면 다행입니다만 제림 안 오시면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 글도 함부로 쓰지만 그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지나고 나면요 답을 다 내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기자가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글을 좀 실어야 되겠는데 목사님의 전도는 주로 뭘 말합니까? 성경공부하는 전도다 성경공부 다 하는데 목사님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내가 하는 성경공부는 그냥 성경공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공부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구약에는 예수님 예언했고 신약에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을 공부하는 성경공부다 초대교회 그렇다 이 친구가 좀 알아듣겠는가 봐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교회도 대강 이야기하는 교회도 큰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성장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게 바로 문제다 그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됩니다 교회를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 우선선장이 성장이 아니고 정말로 어느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고 어느 시대에 망했느냐 답을 내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초대교회 그렇게도 환란 핍박을 가했는데 어째서 살아남았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이 중대한 부분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눈여겨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람 살려야 되니깐요 예수님은 사람을 찾는데 선택해가지고는 소수집동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기 바랍니다 소수집동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 가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입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일꾼 보금을 제대로 깨달은 일꾼 일꾼 보금을 제대로 깨달은 일꾼 불신자 죽어가는 현장을 보는 눈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보금에 올바른 이해된 메시지 이거 증거된 사람을 빨리빨리 만들어낸 것입니다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 가운데 보금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 하나님 바로 만나고 기도 온다 바로 받는 길을 깨닫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100년동안 행정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너무너무 귀중한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서 보금을 제대로 깨달은 일꾼을 가지고 현장을 내보내고 올바른 메시지 말씀 운동 편다면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면 여러분이 몇 명만 만들어내도 교회 몇 개 증거보다 낫습니다 요게 세상을 꺾는 비빌 소수집중 오해하는 사람이죠 소수집중하는 게 몇 명 데리고 계속 앉아있는데 그 말이 아니죠 이 소수집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몇 명만 데리고 계속 세어링이란 말이 아닙니다 소수집중의 말은 이 사람에게 확실한 것을 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빨리 대학 살리는 길이 뭐냐 대학의 보금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을 집어내는 것입니다 빨리 대학안에 보금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작업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없어도 못 겪습니다 공단 살리는 길이 뭐냐 방법 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공단 살리는 길이 뭐냐 행정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공단 살리는 길이 뭐냐 프로그램 만드는 만큼 손해입니다 빨리 보금이 이해한 사람을 집어내는 것이고 보금이 이해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았고 나면요 내가 얼마만큼 교회의 보금을 막는 자였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목사인데 교회의 보금을 얼마만큼 가로막았는가 얼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사단의 심부름을 15년 동안 했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겠지 정말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니깐요 복잡한 것이지만 머리가 다 아파요 고작 오만거 떼만거 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머리가 잡탕이 돼가지고 고작 복잡해 교인들이 머리 아파 죽습니다 그게 바로 뭐하는 길이냐 보금 막는 길입니다 그게 말은 전도 안다 일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금 이해하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뵙시다 그 길을 많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수 집중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아주 성경 충만 받으면 깨달을 것이라 소수 집중인 것이지요 이 야구부 요한이 나중에 깨달으면 성경 충만 받으면 다 깨달을 것이라 성경이 다 가르칠 것이라고 그랬죠 소수 집중한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3년 동안 성경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소수 집중 바울이 디모드에게 7년 반을 집중한 것입니다 뭘 가르치냐 이런 사람 만드는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산의 어른들이 집어오면 보금 확실한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수 집중 보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을 가지고 있고 말썽운동 펼주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 흔들립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계 보금화의 지름길 신학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민족 보금화의 지름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압력 들어와도 절대 안 흔들립니다 진짜 보금 깨달은 사람 현장볼주하는 사람 말쓰는 사람은 암만 압력 들어와도 안 흔들립니다 중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수 집중했습니다 전반부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말이죠 기회가 이제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개발 도상국을 벗어나가지고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 필리핀, 말레이지아, 태국, 중고, 마이오입니다 많이 와가지고 치열해가지고 일을 하다 가기도 합니다 기회입니다 다른 말을 알아들어가고는 안됩니다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의 영이 활짝 터이기를 바랍니다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통해 될 것입니다 다른 욱적거리는 거 안됩니다 소련사람이요 부산에 2년동안 와있고 1년동안 와있고 6개월 와있고 그래요 참 답답한거 있죠 소련사람이 지금 부산에 만명 좀 와있는데 내가 가슴에 너무너무 불타는거 말이죠 저사람들에게 지금 보금을 찔러야 되겠는데 그게 뭐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원들 부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보금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소련사람들이 지금 소련사람들이 지금 괜찮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소련사람들이 와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정보원이 부터가 조사다 합니다 내가 그 소련사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의 보금을 찔리는 절의 기회라 4종류의 사람이 붙은거 있죠 우리 교인이 소련사람에게 4종류 사람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뭘 하느냐 이게 보호다 되어 들어오는거 있죠 이 소련사람이 싹싹 붙어갖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머리 잘돌아가야 돼 그 단세에 장사하는 사람 그 소련사람 붙어갖고 그 안에 들어가고 빈드 칠해먹고 돈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간도 들어왔다 그 소련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약 바라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절의 기회에 하나님이 소련사람과 우리사람과 만날 수 있는 짧은 기회에 뭐하고 있는거 하니까 약 같은걸 사다 팔아먹고 갖다주고 그 짧은 기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하고 참 답답한거 있죠 이 정보부에서 연락이 온거 있죠 도대체 동삼제역에 뭐하는 교회냐 그냥 뭐 때문에 소련비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자꾸 그렇게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하러 들어가는 줄 알고 전도하러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이 짧은 기회에 너희가 만일 보금전하자면 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공산주의 공산주의에 공산주의에 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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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린 소련의 최고 공산주의 아닙니까 거기 눌린 사람이 그중에 가난해진 사람이 배를 타고 자유주의 국가 교회당의 종소리가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부산에 잠깐 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하냐 그 사이에 이해해야 됩니다 빨리 복음을 집어내야 되고 빨리 전도 요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말씀 이라도 해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계를 장악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보통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하고 이렇게 하고는 못 깨닫습니다 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죠 여기서도 확 있나고 저기서 있나고 사람들이 야 이거 뭐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5년 전부터 그 속에다가 생명을 계속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예수 생명과 복음 전하는 법을 기도 계속 5년동안 내가 설교를 뭐였냐 예수 생명 능력 기도응답 이것만 계속 얘기한대 이게 생명이 되가지고 터지는 겁니다 이제 계속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짧은 기회입니다 짧은 기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냐 세계를 사로잡는 방법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알아듣기 바랍니다 제자사물라는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거지요 빨리 복음을 이한일군을 현장에 집어넣어서 복음을 바로 가르치도 하라 그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하들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를 사로잡는 방법은 주님께서는 동거하셨습니다 같이 그냥 데리고 다녔습니다 마가범 3장 13절 15절 여기서 세가지 깨닫게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 나타나는 생명이 뭐냐 전도는 무엇이냐 영권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우리의 사명 딱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처럼 뭐해가 책 가지고 공부한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도신학원과 전도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지식에서 와서 여러분을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정거 불신자 살리는 길 이 민족 살리는 영적인 길이 뭐냐 요거를 똑바르게 깨닫게 하는 게 동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면 눈이 확정 열려지기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불신자 살리는 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깨닫게 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영적인 축복을 말해요 불신자 죽어가니까 그렇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요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볼 수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15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도하는 것 치유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깨닫게 하는 것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사명자 계시면 주님 제림 오신 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신자는 목사 담던지 나가던지 죽던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목사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삽니다 아시겠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일수록 배화가 나오면 안 변합니다 빨리 배화가 응용하는 것이 문제지 머리 나쁜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전부 목사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의 눈뜬 사람 한 명이 있으면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 복음 전파하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 눈동표하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대형 역사를 이루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하는데 나는 집사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맡은 분야에서 모범 보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목사님 나는 부교육자인데 목사님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맡은 파트에서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여주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왜 맞다라였냐 못 봐서 그렇습니다 못 봐서 그래요 보여주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책 100건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문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 어떻게 하느냐 환자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또 다락방 어떻게 인도하느냐 다락방 문을 어떻게 여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내느냐 보고 다락방 문을 그렇지요? 보고 다락방 문을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 받냐 이 사람이 어떻게 축복 받냐 보고 다락방 문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 누가 보금 구장 23절 25절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순종의 뜻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동기를 포기해라 자기 욕심을 모여 포기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데는 죽을 것이요 죽으러 그냥 살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생명 걸고 따라오라 살 것이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도사님과 사모님들 여기 계시면요 보금 전파에 전생을 걸어버리면 여러분은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보금 전파에 전생을 못 걸면 여러분에게는 계속적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계속적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늘 이사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용히 불러 가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조용하게 불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다른 것은 잘하는데 보금 못하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빵은 기가 차게 만드는데 보금 못하네 하나님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방은 기가 차게 하는데 보금 못하네 하나님 보실 때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중직자 가운데 보금에 큰 눈이 안 열리면 신앙생활 평소에 어렵습니다 중직자가 보금에 눈이 확 열리면 모든 문이 다 열리 알겠습니까 그런 장노님이 교회에 있으면 기둥 큰 기둥입니다 그런 권사님 안성 입사님이 교회에 있으면 큰 기둥이 됩니다 보금을 제대로 이해한 집사 한 명이 교회에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은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제자리에 주었습니다 생명으로 따라오나 그 살길이다 살길 살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거꾸로 말했거든요 죽으라 살길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놀라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섯 번 연장은 모르겠는데 제 점검 누가 보금 10장 10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 모아놓고 기도해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법을 자꾸 가르쳤습니다 늘 기도하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기가 찬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보금 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전달을 내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보금 전하기 위해서 보금 들고 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평신로가 여러분 목사님이 보금 전하기 위해서 진정한 동의를 움직일 때 여러분이 도와주면 예수님에게 직접 심부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평신도가 정말 다른 동기 없이 보금 들고 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가신 사람을 건지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예수 이름으로 가니까 그렇죠? 내가 이분 집에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예수님 심부름간단 말이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보금을 위해서 보금 때문에 주의 종을 영접하면 여러분 집에 예수님 모신 축복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지요? 이 강당에 예수님과 성을 직접 보기로 했다 강사 예수님 이랬다 기가 차겠지요? 똑같습니다 내가 보금 때문에 왔다면 여러분이 보금 때문에 여기에 모이고 내가 보금 때문에 왔다면 우리 예수님에게 직접 쓰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금 들고 가면 예수님과 똑같아 대임의 원리 놓쳐버리면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을 것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22절 꼭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 그냥 내보내면 뒤심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깨닫혀야 됩니다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EBS 요한들 그냥 내보내면 공격해오는 마귀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분명식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모든 주의종들에게 똑같이 성령으로 놀라운 일이죠 모든 교회의 주의 보혜사 성령으로 똑같이 안 믿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똑같이 와 계십니다 이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하면 안녕은 여러분을 절대로 못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렇죠?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느냐 EBS 요원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지금 이 대강 공부해가 안 돼요 목사님들이 요원들 뽑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한 가씩 하세요 한 가씩 새로 하세요 새로가 기도할 때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뽑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딱 뽑아 해보세요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해보시랄까 너무너무 놀라운 증거가 나옵니다 아니면 3일씩 4일씩 어디로 가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 공부하고 한 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석구석에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니면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만 가르치면 돼요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하시죠 마지막으로 하시죠 뭐죠 재생산 재생산 부산에 가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번 계시죠 정핀도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이분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니까 부흥강사가 부흥이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 있죠 아니요 교인들 보고 내가 들어보기 참 은혜 된다면서 이제뿌리면 내가 새로 하자 하면서 처음부터 또 고대로도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 저기 내가 우리 들을 때는 그냥 여사로 웃고 말았는데 참 그렇구나 언제든지 그런답니다 교인들이 뭐 되새기면서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보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데 윤목사 우리 교회 부흥이 하고 난데 내 테이프 갖고 못 했다고 하는 거죠 해볼랜게 못 따라 하겠다 너무 사투리로만 있어서 못 따라 하겠다 알아들어 보려고 말이에요 테이프를 여덟 번 들었대요 그래 뭐 사투리는 농담이고 여덟 번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 은혜가 되어서 여덟 번 들었대요 테이프를 여러분 가지고 와서 뭐 하느냐 재생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요 재생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재생산 예수님이 뭘 잘하냐 재생산 기가창이신 거이지요 예수님이 재생공장을 잘 틀었습니다 예수님이 재생공장을 잘 틀었습니다 예수님이 재생공장을 잘 틀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니까 이제 그거 하지 우리 교회 훈련받는 사람 가운데도 서울, 대구, 현대 사람 가운데 메시지 이걸 듣고 가서 정리 딱 해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더 하고 다료 괜찮네 챙겨놓는 사람이 챙겨놓는 거는 아무 효과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가지고 와서 막 그날 밤부터 막 실험해가지고 답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제목 얻어내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사명자들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재생산 지금부터 당장 오늘 여기 통성기도 할 때 머릿속에 어떤 요원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거 기도해가지고 둘러가지고 가르치요 가르치면서 같이 손잡고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 살리는 길 이것이 교회 부흥시기는 길 너무 쉬운거이지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다음에는 GBS 요원훈련 공부를 또 하겠는데 중대한 공부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보니까 준비를 잘했어요 보니까 지난번에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위에 다 차고 바닥에 다 안고 그래가지고 여기 다 올라오고 강의를 못 하겠는거 있지요 지난번에 그랬더니 이번에는 참 마음을 알게 왔습니다 다음에 할 때도 강구하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하게 모여가지고 하다보면 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강구를 못하겠어 그래 이번에는 막 될 수 있으면은 찬양팀도 그렇고 준비한팀도 그렇고 전부 내가 하지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메시지만 좀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자 메시지를 제대로 드려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번에 해봤는데 많이 온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조금 모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발전이 제대로 돼요 지금 많이 모이는 거 아니고 저와 우리 다락방 여러분은 장사꾼이 아니고 이제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요 이 큰 응답의 문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의 문이 재생산 통해서 열려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반대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는 어떡하냐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요 조용히 불러요 조용히 불러요 여기서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대하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응답 앞에는 말 못하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절대로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세요 다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메시지 주신 것 내게 약속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오소서 한 2,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전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사 메시지를 주시옵시오 이 땅을 살리러 나가도록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루디아와 불세가와 같은 사명자 야손같은 사명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의 확실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가는 길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전등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이종과 이 자리에 탐승한 종들에게 지금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증거하시고 큰 열매가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열매가 개인 개인에게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 바cipl review 그 시각으로 하는 가정입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를 Señor